자막 제공 및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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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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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까리시는 거예요? 까려야돼? 텐트 한 번도 안 잡았냐? 엿보자 엿보자 뒤에 보고 벽에 빨리 들어와 막 땡겨 천에 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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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엿보자 헤 mi anal 자 등고기 뭘 찍어서 가야해 다 여기있다 아니 정상 너무 좋은데? 저거 좋다고? 눈치가 있잖아 아 뭐 이러냐? 나 이거 뜯었는데? 뜯었는데 이거? 아우 씨 나 담치이라 그냥 입을 입을꺼야 나 담치이라 그냥 입을꺼야 나 담치이라 그냥 입을꺼야 그냥 담치이라 이거 그냥 담치이라 안 나와 일단 이거를 이렇게 대학적으로 만들어 다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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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와우, 기쁘다 사진이야. 와우, 기쁘다. 야, 진짜 안 나니깐? 아, 나요. 와우, 기쁘다. 와우, 어머니가 안 나. 대박이다 진짜 와..진짜..갑자기 울벅이 센터가 이렇게 쌓여있어. 오시오. 찍고 있어? 네. 무빙으로 찍고 있습니다. 무빙 안 좋은 것 같은데? 고피맛 나오는데? 에헤이. 좋다. 고피맛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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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피맛 이렇게 해서. 고피맛. 여기에서 여기 있는 거 이거 이거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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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그래도 우리 회의할 때 갉았던 것처럼 이런 느낌으로 오 이거 좋아요 이거 이거 각 하나 나오니까 내가 연출 가능해 뭔데 멈출 내가 이거 되게 약한 불로 구워야 될텐데 와 꽤 있잖아 안짤리네 일단 잘라봐 너 먹어봐 너 그거 꼭 먹어라니 아 부장님 맞아요 소고기 되게 바삭해서 드셨지 네 맞아요 그때 부장님이랑 열기 그때 이사님이랑 갔었는데 부장님이 먹지 말라고 먹지 마 제일 맛있을땐데 그냥 못먹게 해가지고 아 이거 안 든다고 아 이거 진짜 아 맛있는데 이게 맛있네 이게 맛있네 야 부집을 때 공개해야 돼 네 이게 뭐예요? 버터야 버터야 조기고 있는 거야 어 어 버터야 이겼습니다 어 야 그러면 그 집게로 꺼내봐 그럼 아 이거 표정이 어떻게 해 그걸로 표정 어떻게 이거 내가 그거 땡기는 거야 이렇게 와 이거 봐 내가 한다고 그러지 어이 씨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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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어 고이가 안 돼 고이가 안 돼 얘라도 넣자 아무 일도 아니다 너는 고이가 안 돼 허터의 양이 허터의 양이 밑에서 올라올 수 있잖아 진짜 미까라졌어 부장님 쪽으로 연기가 다가가지고 아 뭐야 지금 손 나와 저걸 저걸 잘라줘 손으로 넣을 수 있는 고기도 넣어줘 손으로 넣어 음 고기도 넣고 손으로 넣어 고기도 넣었다 그렇다 고기도 넣어드리고 고기도 넣어드리고 고기도 넣어드리고 아 댓글 아 그게 너무 좋다 그런데 아 아 김치 잘 나오셨네요 응 으악 김치 민호카리 써도 돼 응 아무런 말은 안하네 응? 이게 또 간나보다도 아니야 너희는 손 안 대도 돼 손 대지마 응 코 손이 쪼여서 짠 안 돼 주세요 먹을래 이걸 먹는다고? 응 네 너 이 정도면 못 먹는 거 아니야? 이거 비겁고 싶은데? 방에서 흔들려 하하 오 가볼게 아 얘를 참고 올린다 오 응 얘가 눌리면서 기름이 나오는 거야 응 기름이 안 나와요? 응 안 나와 오 이제 개를 딱 홈을 맞춰서 콕 눌러 콕 콕 오 나온다 고기 할 때 오 고기 옷 깨끼를 antib 소 고기 소 파 배식 고기 근데 이삼님은 안 먹는 것처럼 왜 왜? 안 먹어야지 먹어줘 아니 이거 두 갠데 했는데 먹어줘야지 또 억지로 먹어주는 거야 선생님 저 고기 좀 너 로망이니? 로망이야? 저 집에서도 고기랑 삼겹살을 먹고 아 아 아 근데 소금 위에 올렸더니 못해도 겁났어 아 맛있다 아 아 그래서 각자 발라먹는 걸로 아 좋아 와 맛있겠는데 맛있다 장소 음 와우 이거 먼저 다 해야돼 이거 5천이야 이거 5천이야? 저 혼자서 다 먹는데? 오빠 할 필요가 없으니까 나오면 내가 가져가도 되고 너무 많이 됐지 아 진짜? 위하여 와이프가 와도 와이프가 거의 중수 정도라서 뭐 한두 번만 가져오면 편수되는거지 일단 원래 처음에는 텐트도 같이 차보고 했는데 오히려 다운거죠 집게 한 번 자자자자자자자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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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 트已經釣った 우리 삼촌 세 Rod 이사님 여기 잡고 있어요 고생이다 고생이다 진짜 아니 술 잔을 들으면 손 힘이 딸려 지금 팩을 너무 세게 막아가지고 와 진짜 나락을 간 이유가 있어 우리 셋의 조합이 그지가 않네 진짜 아니 어쩜 이래 날씨가 와 나 진짜 날씨가 5초 미래 날씨가 와 나 진짜 다진마늘 고춧가루 간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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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오징어는 안 들어가라는 들어가요 자 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우와 오씨 아이고 좋대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아 아 라면인가요 칼국수면 칼국수라면 아 칼국수랑 라면 포함이에요? 아니 칼국수면은 그냥 칼국수라면 칼국수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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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칼국수라면인가요? 칼국수라면을 몰라 아 그 라면 면은 칼국수면 칼국수 따로 라면 따로 아 그래서 칼국수라면이 뭐냐 그런게 있어요 오조씨긴 한데 아 지나가서 본거 같아요 그래서 칼국수라면 사리공탕처럼 사는게 있어요 사려면 꽤 시간 걸리겠다 나 이거 안먹어본 사람 처음 봤네 우리는 칼국수 따로 라면 따로 산거에요 그래서 칼국수 그러면 생면을 샀어 응 그 육수를 뭘 넣어야지 응 응 응 아 원래 말 비리기 때문에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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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차가 계속 쌓일수록 하기 싫은 것만 누구냐 하는거 같아 해봤다면 다 유튜버하고 하는게 대단하다고 생각해 응 자기 노력이 필요한거니까 너가 한 단어가 가장 적절하지만 대단한 단어라고 생각해 그 공개한 단어라고 생각해 응 진짜 되게 잔인하면서도 가장 가장 맞으면서도 완벽하죠 그 사람은 그 사람은 비즈니스로 오고 싶지 않은데 오히려 얘는 그 사람하고 비즈니스를 하고 싶은거지 내가 찍은 영상중에 오늘 게 제일 저급으로 나왔어 하하하하 제일 저급으로 조회수는 조회수는 조회수와 좋아요는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진짜 잘 나오잖아요 그 두 분 좀 긴장해야 돼 일 모여야지 나는 근데 진짜 아 나온다 나온다 이런거 저 웬만한 사람 싫어하지 않은데 나도 아니다 그건 아니다 나는 웬만하면 싫어한다 하하하하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 나는 웬만하면 싫어하는데 그 중에서 내가 딱 좋아지면 바로 그냥 거의 다 주지 아니다 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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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따가 코가 맵나보네 코가 맵나보네 와아 bart 아 아 아 으아 음 굳이 소주 들어갈테니 소주 안들어갔은 데도 안 들리네 라면스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